아니 눈꽃 탕후루 완성 눈, 눈, 여러분 눈꽃 탕후루 더 맛있을지도? 엄마 머리 묶어줄게 하나지? 엄마, 엄마 눈이 너무 당겨 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도 안녕 오늘 할 거는 탕후루를 할 건데 요즘 요즘 탕후루가 유행이잖아 배달의 민족 봐도 탕후루를 갑자기 팔고 유튜브를 봐도 탕후루 탕후루 해가지고 사실 제가 예전에 이거 만든 적이 있거든요 그때 실패했어 오케이, 이거 어떡할 건데? 저 얼굴 안 나와 때보다는 지금 좀 더 잘 만들지 않을까 그래도 요리를 집에서 좀 하다 보니까 요리 실력이 조금 늘었거든요? 요리 실력이 조금 늘었거든요? 나 이거 토망고인가? 이거 처음 먹어봤거든요, 여러분? 이거 토마토인데 망고 맛이 나 엄청 맛있어 제일 쉬운 거부터 토마토 와, 내가 진짜 맛있다 세 개만 하면 되지 않을까? 응, 이거 여러분, 이건 씨가 없더라 이래서 파이어 포도 이렇게 포도도 꽂아주시고요 여러분은 사드세요 아니, 집에 블루베리가 있어가지고 녹여가지고 키친타올에 깔아놨는데 너무 많이 했네 통실 통실 안 해도 못해도 괜찮다 아니, 세알 할 건데 너무 많이 넘겼어 다시 냉장고에 아이고, 할 거 많네 딱! 빨리 먹었을게요 세알 말 찢어오지 하하하 자, 준비 끝! 짜자잔 이제 시작이야 여기까지는 그냥 준비야 이제 할 거는 설탕 아, 나 물 먼저 여러분, 비율은 설탕 2, 물 1입니다 이제 물을 여러분, 탕후는 절대 저으면 안 돼 설탕이랑 젖지 말라 그랬어 하하하하하 보니? 일단 한 컵 하하하 오, 딱 두 컵이다 좋아요 기다려주면 돼요, 여러분 저 안 저어도 돼 제 거 배워서 아들한테 해주신다고요? 하하하하하 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글보글 한다 오오오오, 되고있어 아, 근데 이거 재밌다 이거 보고 있는 것만으로 재밌다 이렇게 식혀야 된다 그가 약불로 졸입해 이상해졌어 뭔가 징그러운데? 이상 instant하 갔어요 Uber 아니 왜 가루 가루 더머리가 돼 있지 이거 봐 다 더머리가 되어 있어 아니 사실 제가 예전에 이거 만든 적이 있거든요 때보다는 지금 좀 더 잘 만들지 않을까 우리도 요리를 집에서 좀 하다보니까 요리 시간이 조금 늘었거든요 여러분이 굵히라고 할 때 그게 뭔데 이게 왜 이게 뭐야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지 눈꽃함으로 완성 눈꽃함으로 더 맛있을지도 누나 우리가 잘못했어 마지막 콧밥 하자 키키키 키키키택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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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는 방종우의 날개 집에 소다가 왜 있지? 집에 소다 있다 그러면 오르띠기 하자 아니 크게 안 할거야 아 몰라 나 먹기 싫어 혹시 김치장입니까? 맛은 있을지도 악어다 악어 아 힘들어 아 힘들어 아 힘들어 아 쉽지 않네 너무 좋지 않나? 꼭 좀 더 안 맛볼게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